지금 이거 하시면 돼 열심히 단어 외우시고 그죠 이렇게 한 두 달만 열심히 하면 올라요 그러니까 앞에 거 미련같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자 이거 꼭 좀 말씀드립니다 될까요? 뭐 이정도 잔소리 그지 그래서 꼭 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아 마지막 진짜 고3들을 위한 잔소리 고3 제발 지금 또 7월이면 이제 슬슬 내신 끝나고 나름 열심히 해봤어 내신 끝나고 이제 슬슬 이제 제대로 재수능한다 했는데 보니까 잘 돼 안돼? 잘 안되고 또 이제 큰 문제가 뭐야 할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상반기에 내신 하느라 다른 형 누나들은 막 앞에 있는 뭐 인강쌤의 커리를 막 다 했는데 나는 이제 뭐 앞에 것도 못했고 또 이제 막 모의고사랑 풀어보니까 역시 아직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역시 요즘에 재수는 필수라는데 아휴 뭐 한번 더 하지 아 제일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면 혹시나 지금 아 그래 재수까지 염두하자 라고 마음먹은 고3이 있다면 딱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입니다 벌써 내년 재수 망했습니다 이건 미래 예언이야 벌써 내년 재수가 망했습니다 내년 11월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지금 재수 오케이 좀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망했어 벌써 재수가 내년이 망했다고 내년이 올해가 아니야 내년이 오케이 이건 무조건입니다 내가 3수 해봤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어 제발 그럼 뭐 해야 돼? 널 속여야 돼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널 속여야 돼 지금 니가 정말로 니 성적에 비해 니 목표가 너무 높을지라도 난 진짜 올해 수능 끝으로 더 이상 수능 안 본다 진짜로 나는 올해 고3 수능으로 꼭 간다 못 가면 난 뒤진다 난 죽는다 정도로 날 속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가 돼? 집중이 돼 왜 망해요 그렇게 하면 아까 그 매년 재수 해야지 하면 남은 기간 수능까지 집중력이 쓰레기야 쓰레기 오늘도 이제 뭐야 내가 수업하면 아 그래 내년에 재수 할 거니까 APS의 마스터는 내년에 한번 해보지 뭐 아 오늘 저런 게 있구나 아 좋네 내년에 내가 제대로 하면서 APS 한번 마스터 해봐야겠다 올해는 조금 마스터는 힘들 것 같아 APS가 우선 그런 거 APS의 마스터라는 건 없어요 어떤 거에 마스터는 없어 계속 수능까지 열심히 할 뿐이지 오케이 집중력이 쓰레기야 쓰레기 여유롭게 돼요 그렇죠 여유롭게 수학도 아 저렇게 멋있게 푸는구나 나도 내년에 한번 감상이지 감상 집중력이 쓰레기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어때? 당연히 망하죠? 그러면 재수해도 성공할 각이 나와? 안 나와? 안 나옵니다 혹시 여기에 메디컬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고3 친구인데 그럼 올해 수능에서 적어도 인서울에 좋은 대학교는 갈 성적이 나와야 메디컬 도전해볼 각이 나오는 성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재수를 염두에 두시면 올해 고3 수능도 절대 재수를 성공할 수 있는 각이 나올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수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케이? 그리고 올해 고3 수능 잘 보면 또 이제 혹시 되게 잘 보면 재수할 때라도 장학금도 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?